개장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대만 땅을 밟은 랜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의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타이페이 숭산공항에 도착한 직후 낸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6월 채용 공고 건수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채용 공고는 약 1,069만 8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6월 채용 공고는 월가의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 비둘기파적 성향의 위원으로 알려진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남은 기간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향후 나오는 지표에 따라 9월 회의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에번스 총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자신은 지난 6월 내놓은 금리 전망치에서 여름 동안 두 차례 기준 금리를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 이후 9월에는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아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노력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끝났다는 것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9.1%의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이 가격 상승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의 물가 목표와 비교할 때 갈 길이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달러 매도 여파로 감소하던 외환 보유액이 5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말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3억 3천만 달러 증가한 4,386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줄었지만 외화 자산 운용 수익과 금융기관 예수금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SK하이닉스가 국내 8인치 파운드리 기업인 키 파운드리 인수 절차를 완료하면서 비메모리 사업 확장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번 인수가 SK하이닉스의 비메모리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말 키 파운드리 지분 100%를 5,75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지 9개월 만에 인수 절차를 공식 완료했습니다. 연내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해왔던 CJ올리브영이 상장 작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주주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절반 이상이 올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국 집값이 다소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53.4%,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답변이 4.2%를 기록하는 등 하락을 전망한 비중이 전체의 57.6%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천과 대구 지역의 집값 하락을 예상한 중개업소가 각각 70%를 넘었고 서울 집값은 54.7%가 하락을 점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일부에서 채택한 핵 공유 모델을 아시아로 확대하지 말라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 2일차 일반 토이 연설에서 나토의 핵 공유 모델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복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영내 전략성 안정을 약화하고 영내 국가들이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정부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목표치인 5.5%는 지침이지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지도부인 공산당 정치국원들은 성부급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쿠팡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7,838주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쿠팡은 자금 조달 목적을 운영 자금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쿠팡은 미국 상장법인 쿠팡 INC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지난해에만 4차례 같은 방식의 유상증자로 약 1조 4천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정부가 폭등세를 보인 배추와 감자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이 폭등한 배추와 감자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농가에서 이들 품목의 재배를 확대하면 정부가 이 중 일정 물량을 수매한 뒤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오늘장 주요일정 전해드립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 하이브 등의 실적 발표 대기 중이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9월 생산량 동결에서 소폭 증산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7월 ISN 비제조업 지수 발표하고요. 중국은 7월 차이신 종합 PMI와 서비스업 PMI를 발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